한 주간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.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. 아멘 edit. 아멘 아침 곧은 바수 1장 윤ublik آپ 주변 진화 오구 새벽 기다렸네 예수, 예수 예수, 예수 하늘 예수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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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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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